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자식을 바꿔치기 위해 당신이 인간이야? 내 딸 어딨어? 내 딸 데리고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엄마 아빠 딸은 지안이었던 거야? 그래서 남이야 그럼 왜 지안이 보냈어 그 집에? 알고 있었다고?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너까지 나를 서재한한테 동정해 갔단 말이구나 네가 걱정하는 일 죄다 넘게 줄게 그렇게 소중했던 네 딸 서재한 죽을 때까지 구경해 네 딸이 어떻게 사는지